진짜 눈알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믿었죠 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기가 걸려버린 클라인입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자마자 감기가 걸렸어요 이건 무슨 일이죠? 카페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성종에 대해서 좀 찍어주세요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뭐 굳이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별로 쓸모없는 얘기기는 한데 찍어드립니다 우선 성종이 언제 생겼을까? 르네상스 다성음악대 나눠줬어요 콘트라테너, 테너, 스페리우스 이렇게 세 성구로 나눠줬다가 15세기 때 콘트라테너가 콘트라테너 알투스, 콘트라테너 바우스 두 개로 나눠줬어요 그럼 총 4개죠 스페리우스가 소프라노가 됐죠 콘트라테너 알투스는 알토가 됐고 콘트라테너 바우스는 베이스가 됐어요 테너는 그대로 테너고요 정리해보면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로 나눠줬습니다 이게 왜 나눠줬을까요? 최초에 오페라는 귀족의 결혼식에 연극을 해준 거예요 역할에 따른 연극을 해줬는데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오페라가 된 거예요 오페라는 노래로 하는 연극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왕이면 왕이고 귀족이면 귀족이고 노인이면 노인이 있고 그 역할에 맞는 톤에 의해서 나눠진 거예요 노인 역할은 베이스가 하고 왕은 바리톤이 하고 귀족 역할은 테너가 하자 잘 어울리니까 우리 그게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노인의 역할을 미성인 친구가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얇은 목소리에서 눌러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 억지로 낸다 그래도 그걸로 노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톤으로 왜냐면 노래로 만들어진 연극이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톤으로는 노래를 하기가 힘들죠 부르다 보면 이제 본인 톤이 튀어나와 버리고 그럼 뭔가 연극을 보는 사람들의 몰입이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본인이 낼 수 있는 톤의 성종을 음역대에 따라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기는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기본적인 테너 바리톤 베이스 소프라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나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랑 저랑 같은 바리톤이에요 진성 음역대가 같아 그런데 소리를 내는 톤이 달라 완전히 나랑 같은 목소리일 수가 없잖아 역할에 따라서 나눴는데 마치 왕마다 이미지가 다를 거 아니야 이 왕은 뭐 폭군이야 이 왕은 선해 이 왕은 소극적이야 이런 식으로 같은 테너인데 얘는 소리가 좀 무겁고 얘는 좀 가볍네 이런 것 때문에 또 나뉩니다 여자의 경우였죠 남자는 테너 바리톤 베이스가 있었죠 테너도 드라마티코 테너 리지에로 테너 리디코 리지에로 테너 리리코 테너 리리코 스피터 테너 리리코 바리톤 드라마 바리톤 베이스 칸타빌레 또 이렇게 나뉘어요 왜 나눴죠 아까 말했지만 느껴지는 무거움과 가벼움 때문에 나뉜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성종이 생긴 이유는 역할에 따른 톤일 뿐이었죠 근데 이렇게 나눠봤더니 또 톤인 거야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말버릇 자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눌러서 말하는 말버릇이 있어 그래서 얘를 그 톤에 맞는 역할을 줬는데 또 노래를 못하네 그래서 전문가가 목소리만 듣고 판단했을 때 이제 목이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조금만 배우면 3옥타브 때를 할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실용음악을 하는 분들이면 굳이 성종을 찾아가면서 나는 베이스라 고음이 안 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건 마치 나는 근육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나는 타고나기를 뼈가 작은 걸 운동은 하기 싫어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특별한 건 아닌가 그 사람이 특별해봐야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어차피 눈이 세 개 달린 것도 아니고 인간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가끔 인터넷에 이런 걸 봐요 저는 베이스인데 노력을 해서 높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부른 사람들이 있어 그럼 거기에 댓글이 대단해요 이런 댓글도 있겠지만 베이스가 굳이 높은 음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음역대회 안에서 부르면 되지 이런 댓글들이 가끔 보여요 근데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댓글을 단 사람 생각이죠 노래를 부른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걸 하게 냅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루고 싶다는데 나는 그게 싫은데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그거를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노력의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누구는 베이스여도 더 위의 음을 불러서 넓은 레인지를 갖고 싶을 수 있고 누구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서 더 깊은 감정을 내고 싶을 수 있고 또 감정을 잘 내다 보니 또 레인지를 늘리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 추구하는 방향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폄하하지 마세요 본인 인생은 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흘러흘러서 이제 과학적 발성으로 넘어왔어요 과학적 발성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성종을 인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했어 말소리에 대한 주파수부터 시작을 했어요 주파수는 뭐냐면 떨림의 숫자야 1초에 몇 번 떨렸나 막 이런 것들 주파수를 보고 성대까지의 성도 길이 윤상연골, 갑상연골, 성대 길이 이렇게 따져봤더니 또 끝도 없어 누구는 성문의 길이가 짧은데 또 성대가 길어 누구는 갑상연골이 이렇게 생겼는데 누구는 또 짧아 마치 얼굴의 크기로 정했어 처음에 근데 누구는 눈이 크고 눈은 누구는 코가 크고 이 정도의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정확히 이걸 표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단순히 이런 모양이랑 길이뿐만이 아니에요 성대가 갖고 있는 근육량의 질량에도 영향을 받고 평소 물을 얼마나 마시냐 식습관, 긴장도, 근육량에 따른 호흡 근전도 뭐 키랑 성대 크기가 같은데 누구는 60kg일 수도 있고 누구는 100kg일 수도 있어요 결국엔 성종을 따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호르몬의 영향도 받아버리니까 제가 90년대에 음악을 한참 공부를 했을 때는 두 성을 느끼는데 10년 갈고 닦는데 10년 합쳐서 20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뭐 미간을 울려라 진짜 눈알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믿었죠 순진하니까 왜냐면 거기에 못 가봤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 이쪽으로 모아 여기 뭐 레이저 쏘듯이 해 멀리 보내듯이 해 이런 식으로 가르친 데도 없잖아요 수준 떨어지잖아 사실은 옛날 얘기잖아 너무 음역대에 대한 레인지는 몇 달 하면 되는 세상이잖아요 10년씩 걸리는 게 아니잖아 학원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상담하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베이스인데 잘 될까요? 아 그거 있었다 보스턴에서 버클리 음대에서 자기가 성악을 하는데 베이스라고 찾아온 애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뭐 이용라이상을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서 내보고 싶대 자기는 내본 적이 없대 그래서 그거 내는데 한 시간 안 걸렸어요 우리 학원에 다니는 버클리 음대가 그 자기가 친한 친구라고 데리고 왔단 말이야 애초에 베이스가 아닌 거야 본인 목소리가 좀 두껍거나 자기가 눌러서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뭐 고음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베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테너인 사람들도 있고 되게 웃겨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버릇이 있다고 내가 이게 살아온 버릇이잖아 그리고 내가 가르쳐 본 결과 성종보다는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그냥 빨리 들어요 뭐 성종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실용음악이나 뭐 그냥 사실 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종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궁금한 거는 네이버 카페 사목타부 장인에 가끔 질문 올려주시면 모든 질문에 대한 영상을 찍을 수는 없겠지만 가끔 이렇게 뽑아서 하나씩 찍어드릴게요 그럼 이만 뿅 제발 또 바로 가라 바람을 내